안녕하세요 여러분 냉에 피는 다들 없으실 줄로 믿고 싶네요 저희 빈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대부분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약한 장미 허브는 거의 많이 말랐네요 그리고 약하다는 우주먹도 목대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집에 데려가서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르든지 어쩌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대가 이상해요 목대가 수상해요 이런 아이들은 빨리빨리 손 봐줘야 되겠죠 염자도 사막이 알찍 키우고 있는 염자도 멀쩡하게 잘 있고 한데 이렇게 묵둥이 장미 허브들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앉았네요 반면에 이렇게 삽목해둔 아이들은 이렇게 통통하게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화분 하나만 사라도 뭐 충분히 장미 허브는 번식이 가능하지만 묵둥이보다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뿌리 겨우 내린 아이들이 더 강하다는 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또 하나 배웠네요 약해 보이는 치솔성이 은근히 추위에 강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있었는데도 치솔성이 이렇게 엄청 약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도 잘 견뎌냈습니다 부영들도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들도 다 잘 지내고 있고요 창 종류는 역시 강합니다 그중에 염자 중에서도 염자에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들은 그대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예쁜 당인도 더 예뻐졌고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보세요 둘이서 그냥 가지런히 로우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스메랄드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파랑새도 제가 손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얼굴이 작년에 커팅을 해서 제가 다시 꽂아준 아이거든요 화재 좀 보세요 제가 여기 꺾어서 꽂아 놓은 아이가 정말 불꽃처럼 예쁘죠 이렇게 겨울을 잘 견디고 있네요 천재전송이 얘들이 은근히 강합니다 추위에 창은 더 예뻐졌죠 제가 수영 예쁘다고 자랑했던 홍매화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염자들 여기 삽목하는 아이들은 끄떡없이 잘 지내고 있네요 여기 빈집에서 창은 끄떡없습니다 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애기들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 좋네요 이 청옥도 그대로 잘 있습니다 대부분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둔 장미허브는 정말 다 거의 다 갔네요 이 뒤에 일부 아이들은 살아있구요 아우 라울리 애기 라울리 애기 물이 물이 나오네요 이 아이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이 아이는 괜찮구요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가득 차 버렸네요 이렇게 토분에 이렇게 바짝 말라 있던 아이는 괜찮습니다 수분이 많을수록 냉해에 약해진다는 거죠 아이고 의여심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얼지 않았어요 은근히 약해 보이는 이 배추 이파리 같은 이 아이도 손 하나도 손상 없이 살아있어요 기특합니다 창가에 두지 않고 안쪽으로 뒀던 이 약 없으니까 멀쩡합니다 살아있어요 이 연어바이솔 괜찮은데요 꽃대가 올라오는데 어쩔까요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쪽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꽃대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꽃대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또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얼지 않고 잘 지내요 아 채광추위에서도 이렇게 얼지 않고 꽃은 아직 못 피워주고 이렇게 있네요 막아래 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어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있어요 제가 물을 한번 너무 말라서 물을 한번 주고 갔더니 아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살아있네요 이 염자도 멀쩡하게 살아있고요 이 루비 레그리스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사람 없는 빈집에서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으니까 아 고맙네요 요 아이는 만데빌라예요 만데빌라 이렇게 월동을 하고 봄부터 또 얼마나 이쁜 꽃을 피워줄까요 이 만데빌라가 두 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월동 한답니다 이렇게 묵둥이가 돼서 봄에 또 더 많은 꽃들을 피워줄 거에요 이 가지가 이렇게 신기하죠 저도 요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끝마다 이렇게 가지들이 가재발처럼 개발처럼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이고 율마도 아주 얼마나 이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율마는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끝에를 따줘야지만 더 풍성하고 이뻐진답니다 이 란타나도 이렇게 꽃 피워보겠다고 꽃이 피었네요 그래서 해살이 그래도 넘어가는 해살까지 잘 받으니까 이 염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해피트리가 요 위에는 아마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기 아래쪽에는 지금 새순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봄 되면 자르고 또 손질해서 또 키워야 되겠죠 저기 개발이 제가 원종 개발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큰 묵둥이는 제가 여름에 물러서 가고 제가 순 따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꽃 꽃도 간간이 맺어주는 것 같아요 꽃눈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 원종 개발이 물러서 제가 참 아쉬웠는데 얘가 이렇게 또 쑥쑥 잘 자라 주니까 아이고 참 유료를 받네요 이 아이는 발렌타인 자스민이에요 이게 여름 봄부터 밖에 내놓으면 굉장히 또 씩씩하게 잘 자랄 아이거든요 겨울만 이렇게 힘들게지만 겨울만 잘 지내면 아무래도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양호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완전히 반은 죽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도 아래쪽에 새순도 보이고 원래는 더 씩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겨울을 지내도 또 봄부터 또 햇볕 보고 바깥 바람 쐬고 하면 얼마나 이뻐지는지 모른답니다 이 염자도 진딧물 하나 안 끼고 깔끔하니 라인 보세요 라인 아이 기특해요 기특해 염자 꽃 냈는데 엄청 시간 오래 걸리네요 꽃 피기까지 이 꽃에 이거 달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끼기 쉬워요 그래서 살충제를 아니면 퐁퐁물을 한번 타서 와서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위험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